1992일 그러니까 5년하고 167일 시간으로 따지면 47,808시간 난 오늘 내 인생 중에서 1992일을 잃어버린 너 같은 청순파들을 위한 묘책 철저한 회원제 방식의 연애코치 사이트 자잘한 남녀 고민 상담부터 원나이트 공략법까지 나한테 필요한 건 여행이래 사랑에 금이 간 사람들끼리 떠나는 여행 너니? 이렇게만 여행 가는 거야? 우리 둘이? 특별하고 차별화된 공간 모텔 이 여행은 모텔 투어야 형! 이 여행 이상해! 같이 모텔 추워가자! 여자들에게 모텔이란 비어있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들어가는 곳이거든 얏! 기다려 오! 아우! 사랑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 몸과 마음만 고단해져 넌 뭐 맨날 그런 식으로만 연애했냐? 아무런 의미 없이? 의미 있는 연애는 뭔데? 꼭 애기같이 자네 아니구나 어른이구나 아우! 안녕하세요!